자 중고에서 우이소, 우이소 반갑습니다. 경기 승리였습니다. 영업 회태가 56 프로야구 반석 시리즈 우승을 타자입니다. 56 프로야구 회태와 시혼대, 시혼대와 회태의 반석 시리즈 6차전 3실 경기. 이제 회태 타이버스의 1회차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두 타자 이전복 만나시면서 G2구째. 자, 키트본도 조십쇼. 자, 조십을 못 잡고 2위를 잡아서 2위로 아패스 됩니다. 버스터 시즌에 들어왔다. 특히 이거 한국 시리즈에 들어오면서 장강호 버스의 부상 이후에 말이죠. 네. 김용남 버스가 실제 마스크를 쓰면서 놀아 만들었다는. 자, 1루 자, 1루 띕니다. 이전복 1루로 볼. 네, 어이없습니다. 자, 3루까지 띕니다. 이전복 3루 볼 갑니다. 3루. 네, 3루 갔습니다. 자, 1루. 이전복 2루 3루까지 갑니다. 자, 1, 4, 3루. 이제 타자. 3번 타자. 자, 봉현호 완벌치. 2구째. 2구 쳤습니다. 6구 쌌꺼. 6구 잡아서. 자, 1루로. 그 사이. 이전복. 범인. 한 점 선치하는 헤패 타이거스. 1대 0. 1대 0. 이제 뒤진 표현대 2회 말 넘어갑니다. 6, 4, 3, 5대. 4, 3개. 5번 타자. 김경기. 이강철 소수하는 4차 승부한다. 쳤습니다. 자, 좌측 큽니다. 쭉 뻗습니다. 자, 넘어갔는데 좌측. 넘어갔습니다. 황롬 김경기. 자, 좌측에 솔로 황락. 김경기 초보를 넘어칠 것이 좌측에 솔로 황락. 홈으로 호민. 호민. 1대 1 동점. 1대 1 동점. 1대 1 동점. 헤패 타이거스의 4회 초. 선도차자 박재영 나와서 이제 6구 쳐봤습니다. 자, 정영호 투수로서는 이 선도차자 박재영을 어떻게 상대하느냐인데요. 자, 제 6구 쳤습니다. 자, 2주. 2주.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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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 2주, 2주, 2주. 자, 김인호. 3주, 3주, 3주. 자, 김인호. 3주, 3주, 3주. 자, 솔로 황락도 길러 나오는 골. 박재영 2주, 3주, 3주까지 갑니다. 3주까지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3주. 1주, 2주. 1주, 2주, 3주. 1주, 2주. 2주, 3주. 3주. 1주, 3주. 섰습니다. 비만씩 마고 일식 넘기는. 자 2세 공수만 놓습니다. 자. 섰기자. 호흡은 이승철 위로에서 세입됩니다. 2대 1. 2대 1. 2대 1.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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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 다음날 두 번 타자. 김정국. 김정북 초고 맞습니다. 초고 쳤습니다. 자 이렇게 빠졌습니다. 자 2구점 3구점에서 홈으로 홈에 뽑습니다. 홈에 홈은 홈은 3대1 3대1 3대1로 2점을 들고 있는지였는데 과외말 노승화 투자 1로 완내신 2구점 한테 윤덕규 제2구째 2구 쳤습니다. 자 좌측 안타입니다. 좌측 안타 윤덕규 자 왕타슘에서 가볍게 받아쳤는데 아직은 상탈 자체가 안타 자 4석의 4번 타자 이승명 번트 자세를 취하고 있는 4번 타자 이승명 수수는 이광철 보수는 최혜식 토크 번트 자 3점 자 1량 3대1에서 아웃됩니다. 2호에서 3대4호 연속 볼렛 연속 볼렛 자 이렇게 해서 2사만루가 됩니다. 2사만루 김경기 전진환의 연속 볼렛 과세계는 콘서우 대신 대타 박재홍 2,3 제6구 수융 대타 박재홍 수융타워 달로말로 자 이제 3대1S과 2점 뒤진 교환대 유니콘스의 7회 말 공격이 진행되겠습니다. 1,4,7,4 가세계 7강차자 박재홍 제6구 쳤습니다. 자 우측에 붙맞춤 안타 될 듯 안타 됐습니다. 자 우측에 안타 박재홍 2에 나갑니다. 자 안타가 나오긴 나왔네요. 1수아 투자 1루 타세계 8강차자 장관호 자 1루자 2에 걸렸습니다. 자 2루에 2루호 스윽 됩니다. 스윽! 아 네! 자 1루키 박재홍이 걸렸었는데요. 자 1루키 2번이 너무 월위 있게 달렸으니까 박재홍 다 도트락 2번 제 5급을 맞습니다. 제 5급을 찾습니다. 박자훈, 홍석열입니다. 고음, 고음, 홍석열입니다.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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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 3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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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가는 김종국. 고수, 조웅철. 고수, 장방호. 길게 싸인 주고받고. 이제 질. 과수. 쳤습니다. 자, 좌중간 쭉 opera. 자, 좌중간 쭉 opera.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자, 훌중가 저. 이른바, 우승아. 호수로, 호수로. 자, 차달아. 행정 시간은 해패. 4대2. 4대2. 이종범의 좌중간에 3루타 4대2 박기철철 최창호 터타하자 동범철 동범철 제7부 쳤습니다 자 이번에 중대사패 안타 됐고 중대사패 안타 중대사패 안타 한정치관 대패 5대2 5대2 5대2로 적금 낫고 있는 대패 지금은 뒤진 시원지의 9회 말 자 강광호 제3부 쳤습니다 우중간 높이 날아갑니다 자 중대사와 우입수 우입수 싸웠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대구 100회가 96 동야구 반속 시리즈 우승을 차지합니다 대패 반속 시리즈 8번째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을 차지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